안녕하세요. TV10 구독자 여러분, 니일입니다. 네, 저는 지금 열심히 일단 다이어트를 하면서 지내고 있고요. 예전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활동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. 가족들과 함께 추석을 아마 보낼 것 같고요. 오랜만에 또 어머니, 아버지가 해주시는 집밥 먹으면서 행복하게 지낼 것 같습니다. 이제 벌써 추석이 또 다가왔는데요. 여러분들도 친구분, 가족분들, 그리고 연인분들 이렇게 모여서 행복한 시간, 행복한 추억도 한번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니일이었습니다.